텔레브리온 2022 전국파크골프 왕중왕전대회가 화천에서 이틀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오늘 밤 좋은 꿈들 꾸시고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상식 때 뵙겠습니다. 과연 이 트로피의 주인공들은 어느 분이실지 잠시 후 시상식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세요. 예쁘게 찍어드려요. 마이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일 잘하신 사수는 어떤 사수인 것 같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A3에서 30m 넘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샷을 넣어버렸다는 사실. 아 그랬습니까? 이상 끝. 엉덩이 뜨겁습니다. 자 여기 로얄미더스 선수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라운딩 잘하셨나요? 아니요. 너무나 오늘은 그나마 났는데 첫날 죽을 수 있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럼 늘 게임은 대회는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화이팅 하세요.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대회에 출전하신 각 지역 대표 선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2022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전 시상식 진행을 맡은 화천문 체육회 사무원장 임재민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대표 선수분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시상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협 화천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대호 강원도 파크골프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영일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재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원철 대한파크골프협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파크골프 접연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최문순 화천군 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심판위원장님 그리고 경기위원장님 정말 그 심판위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창군의 문화재육과 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저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고 뜨거운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춥죠? 춥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긴 영하 20도까지 갑니다. 금년도 한 달 정도 뿐이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에는 2월달에 시즌오픈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3천원 파크 3천만원짜리 지상금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파크골프 대회가 있고 내년 11월달쯤 돼갖고 왕조원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화첩파크장을 사랑해주시는 대한민국의 파크골프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대회를 참석해주시기 위해서는 시도회장님들 또 대한민국의 파크골프 회장님단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시상이 끝난 뒤 무대 우측에 가시면 수령 확인을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시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유광에 따라 남녀 각 120위, 100위, 80위, 60위, 40위 일괄로 호명하겠습니다. 부상으로는 1인당 30만원이 쓰여듭니다. 여자 120위부터 40위까지 호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성자님, 강원도 이경수님, 경상남도 이정우님, 강원도 금혜숙님, 경상남도 김영선님. 남자분입니다. 강원도 김태규님, 대구시 박종규님, 서울시 김순식님, 인천시 이선희님, 경상북도 박배효님. 시상은 신주년 화창군협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벤트 상을 시상하신 10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15위의 대한시상입니다. 부상으로는 30만원과 대회 각인 파쿠골프홍이 부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분들은 호명하는 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자 부문입니다. 시상은 임재홍 경기도협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2022 전국파쿠골프왕주왕전 여자 부문 15위 경기도 유영임님, 14위 강원도 이규황님, 14위 경기도 성점연님, 12위 대구시 이명웅님, 11위 서울시 차정수님, 10위 강원도 신현주키님 되겠습니다. 시상하신 8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재 대한파쿠골프 부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15위 경기도 송병열님, 14위 충청남도 김병기님, 13위 경기도 이종길님, 12위 경기도 임후빈님, 11위 부산시 전재구님, 12위 강원도 정대진님, 9위 강원도 길숙무님, 8위 대구시 김성매님 되겠습니다. 시상하신 8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0만원의 시상금과 대외각인 골프공이 부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김종석 충청남도 협회장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2022 전국파쿠골프 왕중왕전 7위 남자 부문입니다. 서울시, 아 죄송합니다. 여자 부문입니다. 서울시 진용자님, 남자 부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위 강원도 신충우님 두 분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7위 서울시 진용자님, 7위 강원도 신충우님 축하드립니다. 자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자, 바운데로 오세요. 바운데로. 너무, 너무 나아. 자, 여기만 있소. 남녀 6위 시상입니다. 6위는 1인당 70만원과 대외각인 골프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정장수 서울시협회장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자부문 강원도 임정희님, 남자 부문 강원도 문용신님 축하드립니다.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5위는 1인당 100만원의 시상금과 대외각인 골프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 부문입니다. 강원도 오미령님 축하드립니다. 남자는 없어요. 자, 여기만 있소. 이어서 여자 4위 시상입니다. 4위는 1인당 200만원과 대외각인 골프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21 전국파쿠골프왕중앙전 남자 부문 4위 강원도 오한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가운데 서세요. 자, 여기만 치고. 컨찰링이 있겠습니다. 3백만원과 시상금,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 전국파쿠골프왕중앙전 3위 경상북도 송경희님 축하드립니다. 남자 3위 시상입니다. 같은 300만원과 시상금,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성현님 축하드립니다. 2위는 1인당 500만원의 시상금과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전영길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 전국파쿠골프왕중앙전 2위 경기도 김종순님 축하드립니다. 대전시 박현봉님 축하드립니다. 대전시 박현봉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만 치고. 자 여기만 치고. 여기 여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파쿠골프왕중앙전 결선 대망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자 부문, 여자 부문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전국파쿠골프왕중앙전 결선 대망의 1위 남자 부문입니다. 여자 부문입니다. 충청남도 조인수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노희역 화창근위의 의장님이 등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가세요. 축하드립니다. 1위를 시상하신 조인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 남자 부문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최문순 화창근 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 전국파쿠골프왕중앙전 결선 대망의 1위 부산시 이창희님 축하드립니다. 1위를 시상하신 이창희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수님, 조인수님 같이 올라오십시오. 1위 시상자분들 두 분과 군수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트로피 케이스 꼭 수령해 가세요. 트로피 케이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추우시죠? 저희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파쿠골피폐 박현복입니다. 오늘 2022 전국파쿠골프 왕중앙전 대회를 마치셨는데요. 전체적인 게임 평을 해주신다면? 네. 첫날은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했는데 수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결승전은 어제 반대로 굉장한 강추위에 한파도이고 내렸고 페워도 많이 얼었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난제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행운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동반자 중에 형님들께서는 선수분께서는 기둥을 맞고 나무를 맞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맞고 깃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져서 잘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행운이 많이 따라주셨네요. 네. 그럼 저희 프로님께서 사용하시는 클럽은 어떤 클럽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제가 최근에 바꾼 체가 로얄 미라스라는 체입니다. 특히 제가 딱 만졌을 때 다른 채들은 적응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두 달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적응을 했고요. 또 버팅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따 시상식의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해도 됩니다. 로얄 미라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우리 이연계 프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3등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것만 안 했더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하는 명장면이 있을까요? 7번으로 해서 5비만 했어도 제가 1등을 꼭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다음에는 꼭 5비내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어떤 클럽을 사용하셨나요? 아스트로에서 스폰해준 A100으로 대회에 나서게 됐습니다. 아 A100이요? 네. 그러면 A100으로 다음에는 꼭 100점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재미입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순 선수님 오늘 1등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문경대회 때도 1등을 하시고 제가 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인가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저도 같이 하늘을 날아가고 싶어요. 다음에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고요. 오늘 상금 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실 건지 가장 궁금한데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아직 생각을 안 해서. 이번에는 어떤 클럽을 사용하셔서 또 우승을 하시게 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떤 클럽을 사용하셨나요? 네. 지공채 채로 쳤습니다. 아 지공채 치셨어요? 네. 요즘 지공채 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는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성력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 선수분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이창입니다. 전국대회에서 많이 1등을 휩쓸고 계시는데요. 1등에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열심히 노력. 저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되던데. 또 운이 좀 닿아야 되고요. 아 운도 따라야 되고요. 그럼 혹시 이번 대회에는 어떤 클럽을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피닉스 G7. 아 G7이요? 저도 예전에 G7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럼 G7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좋은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다른 채보다도 내한테 몸이 맞고 비결이가 다른 것보다도 한 1, 2심에 다 준비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터뷰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닉스 화이팅! 만나서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담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북극클럽에 있는 이창기입니다. 오늘 2022년 왕중왕전 1차 결승전을 찍으셨는데요. 오늘 난제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그중에 행운이 따라줬다든지 아니면 참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해서 전체적인 구장상태가 물이 고여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날씨도 조금 후전 날씨에 선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고. 행운을 따랐던 홀홀은 A2번 홀에 옆에 나무를 맞고 골급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버디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시 행운이 따라주셨네요. 그럼 힘드셨다는 것은 혹시 있으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구장상태가 지금 물이 고여있는 것이 너무 마구해서 로브샷이 아니면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저희 팀원님은 노후샷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요. 지금 혹시 사용하시는 클럽은 어떤 클럽을 사용하시는지 여쭤봤랄까요? 예. 지금 피닉스에서 나오는 피닉스에서 생산하는 G3원 클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고 좋은 성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했을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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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